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책을 사려고 이제 서울에 있는 서점에 가는 중에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었던 어떤 분이 제 자리에서 딱 이분한테 양보하려고 일어났는데 한 젊은 여성분이 그냥 새치기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묵상했던 날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기쁨이 안 생기는데요 아니 이거 어떻게 감사가 되어져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감사가 나왔어요 저 여자가 네 아내가 아닌 걸 감사해라 이런 마음이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런 생각이 제 아내 좀 웃기지만 그러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애는 정말 감사가 저절로 잘 나올 만큼 가정도 참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어주고 몸도 건강해하고요 자녀들도 속 안 새기고 그래서 막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한 해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해는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난이 겹쳐서 이렇게 오냐고요 그래가지고 눈물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한 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이 나오는 절망적인 한 해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아멘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다 감사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것 하나님께 제게 좀 복을 부어주시면 제가 왜 감사 안 해요?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 말은 여러분 자신도 말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받은 것이 많아도 너무나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정말 감사를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이 자기 묘비의 다음의 글귀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 그 묘비의 이 글귀가 적혀져 있다잖아요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소에 풍성하신 극률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며 버킹검에서 16년간 올리교회에서 27년간 섬겼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노예상이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형편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러주셔서 자기의 삶의 평생 동안 했던 것을 보면 죄 밖에 진 것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죽는 순간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소의 자녀 됨을 믿을 때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이기적으로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제 예수님과 한몸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달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뉴턴 목사님만 기옥 갈자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받은 구원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1200불씩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줬잖아요 대부분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왜요? 공짜로 주니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정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상상만 했는데도 기쁘더라고요 상상만 했는데도 그런데 그 1200불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내가 자녀 되어졌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감사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은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바로 내 실력으로는 분명히 그 목격지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가 그거를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감사 주간만 되어주면 많이 불려지는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비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악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직분 이 하나님의 이 목사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보다 착한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요 착한 사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편없고 모자르고 날마다요 죄 가운데 방황하고요 시험 받았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나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격이 없잖아요 무슨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제가 안세형 장로님 뭐 이렇게 임직 받을 때 간증리 저도 울었어요 저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감격과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열망당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가 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잘한 것 없죠 우리는 평생 정말 하나님이 자녀 되었다라는 거는 자다가도 깰 일일이고요 심장마비 걸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주어져도 이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아까도 간증을 우리가 봤지만 간증 들을 때도 은혜 받았습니다 바로 찬양할 때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그런데도요 셀 수 없이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근데 그 많은 은혜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삶에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똑같냐라네요 오히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바뀌냐말 은혜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빠진 겁니까? 감사가 빠진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기억나십니까? 은혜 받으면 기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 주신 분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찬양도 잘하고요 정말 인품도 훌륭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시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특성화하고 그랬던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담당 그 당시에 목사였는데 이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정말 눈물 흘린 적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져서 신학교 가가지고 그리고 목사로 되어주고 선교사로 나가서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고 그런데 항상 그때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이거 목사님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잊지 않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왜 기억하지 않냐라는 거 정말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정말 은혜 받았으면 기억이 돼야 돼요 왜 기억이 안 되느냐 은혜만 받았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지혜로웠던 우리 선조들은 참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담이 꼭 맞더라고요 그 속담에 보면 은혜는 어떻게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 모르세요? 돌에 새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한 6년 지나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냥 뭐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요 참 보면 어떤 분들은요 제가 뭐 해딘 것도 없는데 죽어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교회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교회 일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요 지금까지 오신 분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단 한 가지만 섭섭하게 하면은 제 마음이 이상하게 어둠이 오더라는 거예요 6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천 가지 만 가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섬겨주고 그랬는데요 그 하나 때문에 보면은 제 마음이 어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정말 악하고 악한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 원하는 돌에 새기고 다 그렇게 평생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열 명의 나환자가 이제 갈릴리아하고 그 사마리아 그 사이로 주님이 가고 계시는데 지금 나환자라고 하는 그 열 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나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치병인데요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이 나환자들을 고치질 못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집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아가지고요 멀리서 나환자가 오면은 돌을 던져서 그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지고 정든 가정을 떠나야 되고요 들이나 산에서 그렇게 헤매는 그런 살아야 된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그런 열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와서 절규에 가까운 청원을 예수님께 합니다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불을 지져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안에 이 열 명의 인생의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가정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몇 시천데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시험을 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구약의 율법에 의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환자가 되어지면 나병에 걸리면 전염성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됐든지 만약에 그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이 판단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 앞에 나갈 때는요 반드시 그 나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이 나환자들은 예수님이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할 때는 그 육체의 그 나환자의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침을 안 받았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의 이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그때 깨달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순종은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믿져야 본전이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때는요 그래서 이런 순종을 했는데 어느 때는 이것이 답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다른 쪽으로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갔다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들이 병이 난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거는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천지 개벽할 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10명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인생을 전부 드려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다 제 발길로 갔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아마 청든 고향으로 갔든가 자기 가정의 품으로 갔든가 다 가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가장 몇 시하고 천 시여기고 그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섭섭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나완자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감사로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나완자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장에서 보면 그 10명에게 궁극적으로 주류했던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아홉은 육체의 구원만 받은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구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바로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가 믿음이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주님 앞에서 기적은 경험할 수 있지만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할 때 기적조차 다니고 뭐 병고침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홉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홉 사람은 앞으로 그냥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병은 고침 받았지만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런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적을 이룰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병을 고침 받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이런 세상적인 복 가운데서 나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부탁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출석을 중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잖아요 나중에 왜 교회 안 나왔냐고 그러면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 돈으로 11초도 못 드려요 감사한 금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자기 자녀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막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막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합격하자마자 교회도 끝입니다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교회를 출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건강할 때 아니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은혜가 은혜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줄 아세요?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받을 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받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있습니까? 당연한 거 없어요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까? 아니 목사님 내 코로 숨 쉬는데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이 산소호흡기 의지해가지고 그 한 호흡을 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다 경험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잔양을 하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잔양을 해야 되고 어떤 성도님이 옆에만 오더라도 뭔가 벽을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되어지고요 교제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목사님들 어느 교회 목사님들 보면 성전 건축하다가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이 추운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 허락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합니까? 이제는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말도요 옛날에는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교회에 나오셔야죠 조금 아프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합법적인 핑계가 생길 테니까요 합법적인 핑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게 없어요 아까 장모님도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이 30년 동안 이 교회가 이곳에서 이렇게 세워진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게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나병에서도 이렇게 고침받았는데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감사가 안 되어지면 은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은혜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했을 때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그런 기적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했다고 하는 말은 원망과 불평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요 가난에 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설교한 설교의 이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인데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하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부족함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40년을 광야에 생활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제가 어디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산에 가서 2박 3일 텐트 치고 살아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갔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게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거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 갔었을 때 차를 이렇게 탔었는데요 그 사막을 한가운데로 이 버스가 가고 있는데 이 버스 안에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에 갔었던 선교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원망이 덥다,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저희들도 그렇게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40년을 갔다가 광야에서 걸어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 불평할 만도 하죠 근데 모세는 40년의 그 모든 과정을 끝나고 마지막이 설교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답은 한 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이거를 보통의 복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거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돈도 없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모세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10편, 23편, 1절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요 사울왕 앞에서 쫓겨 다니는 신세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요 원수의 복전에서 살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믿어지니까 믿어지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게 믿어지니까 뭐라고 설교하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모세가 보니까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와 이스라엘 바로 우리 민족만 행복한 민족이구나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행복자입니까? 그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축복이 감사함으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가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예야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심이 믿어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시죠? 정말 저희 교회가 행복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원만 불평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와 뭐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그때만이 은혜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까? 그거는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물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창고에 소출이 늘고요 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꼭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추수감사절하고 이 전도서하고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반드시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뭐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이 전도서인데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알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죠 그런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 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게 무슨 이게 지의롭지 못한 삶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날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자가 될 건지 아니면 이제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건지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와 이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로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냐 말이에요 무슨 조금 일만 잘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10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우리를 향하여 이토록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지노 겐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1947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을 앓고 그 열병의 결과로 얼굴을 제외한 목 아래 모든 부분이 다 마비됐어요 얼굴도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말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코 할 수 있는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이었답니다 근데 그 집은 가게를 했었는데 그 가게 빵을 사러 왔던 목사님이 이 미지노 겐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성경책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읽어주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미지노 겐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미지노 겐조가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바로 고린도우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내가 온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불구가 되었어도 나 같은 죄인을 죽으려고 밤낮 내 마음속에 죽음을 품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를 만나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지노 겐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머니가 히라가라 이 50글자를 놓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눈만 껌뻑이면서 그 글자를 모아가지고 시집을 쓴 것이 4권이나 나왔는데 그 시권 한 권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눈밖에 껌뻑이지 못하는 그 미지노 겐조가 하나하나 껌뻑일 때마다 쓴 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오늘 눈만 껌뻑이는 분 있으십니까? 다 두 눈이 다 계시죠? 온몸이 다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감사는 내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주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 물질적인 은혜, 바로 육신적인 은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라고 하면 욕을 뽑을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열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요 재산도 안,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 몸도 욕창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이 가려움이 낫진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 환경 속에서 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하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이렇게 충분하다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두 발과 두 팔이 없는 사람 한국에 그 로봇다리 그 로봇다리를 갖고 있는 세진 형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은혜가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감사해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극률과 주의 극률과 주의 성하시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극률과 주의 극률과 주의 극률과 주의 선하시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에 베푸신 주의 극률과 내 영혼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극률과 주의 극률과 주의 극률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나를 자녀삼아 주신 주님 나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 나에게 가족을 주신 주님 나에게 직장을 주신 주님 주여 부르치고 기도하소서 나에게 교회를 주신 주님 주여 부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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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 가늘 제